명성과실이란. 명성이 실제를 앞지른다는 말이다. 반대말은 명실상부다. 진인은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 계곡공신이다. 진인은 전국시대 사군자인 위나라 신릉군을 흉내내며 거들먹거리고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냥 포장하고 다닌다. 결국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간신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기원전 200년 그는 제후국인 조나라 상국으로 임명된다. 기원전 197년 조나라 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반란을 일으킨다. 조나라 한단 이북을 장악하나 한고조가 친히 정벌에 나서 한단을 장악한다. 기원전 196년 한나라 진압군 장군 번쾌와 주발에게 참패하고 전사한다. 한나라 유방과 싸워 패배한 장군 초패왕 항우는 마지막 순간에 말한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늘이 버렸다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일 회사가 부도나는데 큰 소리만 땅땅 치는 셈이다. 보다 겸손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머리를 숙이고 가장 낮은 대로 임해야 한다. 개명구도란 닭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개처럼 도둑질은 한다는 말이다. 잔재주를 부린다는 뜻이다. 비굴한 꾀로 남을 속인다. 전국시대 사군자 중 하나인 제나라 맹상군이 진소왕의 재상이 돼달라고 진으로 초대된다. 희녀우 가죽으신 보물 호박굴을 진소왕에게 진상한다. 반대파가 맹상군을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진소왕의 애첩인 행위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행위는 보물인 호백굴을 달라고 한다. 맹상군에 식객중 좀도둑이 있어서 그가 몰래 밤중에게 흉내를 내고 왕의 침실에 들어가 호박굴을 훔쳐온다. 야반도주한 그들은 진나라 국경인 함곡관에 도착하나. 첫 닭이 울어야 문을 연다고 해서 식객중 성대모사에 능한 자가 닭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제나라로 주랭랑에 성공한다.